네,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하면은요, 영어로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can 같은 거, 이런 게 조동사죠. 조동사는 왜 쓰는 겁니까? 왜 쓰냐면요, 조동사를 쓰는 이유는 모든 조동사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생각하면 I can do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 can do 말고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지고 있어 능력을 어떤 능력이냐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길죠? 그런데 이 긴 걸 꽤 자주 오랫동안 쓰다가 야, 이렇게 자주 쓰는 거면 단축키를 만들자. 어떻게 만들어? can이라고 만들자. 그래서 I can do 하면 끝. 이렇게 만든 게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는 굉장히 편리한 녀석이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조동사는요, 영어의 조동사, 스페인어 조동사, 어떤 조동사든 할 거 없이 다 한 가지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동사가 나왔으면요, 그 뒤에 동사가 등장할 때 원형으로 등장해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뭔가 갖다 붙일 거면 원형에다 갖다 붙여야지 변형에다 갖다 붙이면 정신 없어서 되겠냐고. 그래서 조동사다 하면 항상 원형 동사가 등장한다. 자, 보시죠. 영어로 보면 he can go. 이 문장 우리 스페인어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차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요고요. 말하다, 토크죠. 영어로 하면 hablo라고 하고요. 스페인어는 espanol. 할 수 있다, poder를 넣어줘야 돼요. 자, poder, 뭔가 poder가 나는 단어죠. poder, 할 수 있다, can에 해당하는데요. poder는 원형입니다. 자, 얘를 이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 그대로 왔고요. espanol도 그대로 왔습니다. hablo가 어디로 오냐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poder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poder는 원형이지만 실제 문장에 쓰일 때는 육변형 중에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쵸? 요, 나는의 1인칭에 해당하는 뿌에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반면에 원래 동사였던 ablo는요. 원형으로 바뀌어서 hablar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는 들어가면서 대신 인칭을 받아주고요. 그 뒤에 있는 동사는 원형으로 사용된다. 자, 이게 모든 세상의 조동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숙명입니다. 조동사는 자신이 인칭을 대신해서 변형하면서 자신의 뒤에는 원형 동사가 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수 같은 역할을 한다. 조동사zy